또 인터넷에 이런 글들을 지금 이 질문만 제가 최근 들어서 한 20번 받은 것 같아요. 모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턱 끝 전진술만 하는 경우는 2차각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2차각이라고 아예 칭하지 않는다던데요. CT상 보여지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메워지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걸 절제하다 보면 함몰이 생긴다고. 이걸 주장하는 선생님이 누군지 저는 알고 이 2차각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보면요. 진짜 흔히 말하는 요설이에요. 요설 이거는. 맞는 얘기와 틀린 얘기를 교묘하게 섞어놓은 그냥 요설이에요. 턱 끝 전진술만 하는 경우 2차각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턱 끝 전진을 하는 경우 2차각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생겨요. 다만 그 정도가 전진을 많이 하면 많이 생기고 전진을 조금 하면 조금 생겨요. 그리고 2차각이라고 아예 칭하지 않는다 하던데요. 이거는 본인 생각이지 모두다 이건 2차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만 아니래요. 개턱으로 만들어 놓고 이건 개턱이 아니라 갸름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구나 똑같아요. 뾰족한 옆삼각형 얼굴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갸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 봐도 일반적으로는 개턱인데 이건 갸름한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요설이에요. 근데 또 CT상 보여지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메워지고 이것도 맞아요. 제가 또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턱 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뼈를 이 방향으로 전진을 시켜요. 그러면 턱이 이렇게 되겠죠. 이 뼈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뼈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남아있는 뼈는. 그럴 때 우리가 여기를 이차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 턱이 매끈하지 않고 이렇게 꺾이니까 여기를 이차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차각이라고 아예 칭하지 않는데요. 그럼 뭐라고 칭하나요? 뭐 계단현상. 계단현상도 이차각의 결과물이죠.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아예 칭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본인이 말하는? 그냥 흔히 말하는 개소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CT상에 보여주면 시간이 지나면 메꿔지고 자 이렇게 돼있는 뼈가 있으면 뼈는 여기서 생기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신비죠. 이런 데는 흡수가 되려고 해요. 이런 데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느낌의 모양이 되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 만들어져요. 이런 느낌이. 그러면 채워진 것도 있지만 흡수된 것도 있어서 아주 뾰족하게 만져지는 계단이 아니었을 뿐 이런 계단현상의 흔적은 남아요. 그런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메워진다. 뭐 여기 조금 메워지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이게 매끈하게 이렇게 메워진다?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죠. 이런 아주 미묘한 말장난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해본 사람은 알고 수술한 결과를 CT로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은 알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 이 차각이라고 아예 안 부른다는데? 안 생기나 본데? 시간이 지나면 생겨도 메워진다는데?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다는데? 오히려 그걸 절제하면 한 몰이 생긴다는데? 그럼 이 차각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고 생기지도 않는 거고? 자, 보세요. 일단 존재를 부정해요. 생기지 않는다. 존재를 부정해요. 그 다음에 아예 그렇게 부르지도 않는다. 그런 존재는 이름도 없다. 그런데 갑자기 논리를 전개를 보세요. 존재가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CT상 보여지는 그 2차각처럼 사람들이 칭하는 그거는 시간 지나면 다 메꿔져. 그래도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름도 없는데 혹시라도 생기더라도 시간 지나면 없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더군다나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 라고 주장해요. 이거는 손대면 오히려 손대는 놈이 나쁜 놈이야.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되게 이 논리를 보면은 진짜 요설군이에요. 정말 말장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 주장을 하시는 선생님이 수술한 환자. 예전에 보여드렸죠. 이렇게 턱을 전진을 해놨어요. 그리고 본시멘트로 여기다가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발라놓으셨어요. 그쵸? 그래서 재건 수술을 했거든요. 이 환자를.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한 달 반 경과를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저한테 오셨을 때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재건 수술을 하기 전에 이 본시멘트 보형물을 제거하고 시티를 다시 찍어야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두 번에 나눴어요. 그리고 이 수술을 하자마자 시티를 찍고 보형물 제작을 하고 이틀, 삼일 있다가 재건 수술을 한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을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뭐 이차각이라고 할지 안 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차각이 있나요? 없나요? 이 부분에 또는 이 부분에 이차각이 있나요? 없나요? 뭐 장차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잘 보시면 뭐 여기도 매끈하진 않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뭐 울퉁불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최소한 이렇게 각이 뭐 단차가 있으니까 이차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환자에서 여기 본시멘트 떡 칠해놓은 거를 떼 봤어요. 자 그럼 여기는 이차각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좀 그려볼까요? 여기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 수술하고 1년 넘은 시티예요. 그럼 이걸 이차각으로 부를 거냐 안 부를 거냐 뭐 사람마다 얘기는 다를 수 있겠죠. 저건 이차각이 아니야. 턱 끝 전진하면 당연히 생기는 약간의 그 뼈의 그 뭐시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거를 이차각이라고 하죠. 저런 상태를. 그런데 존재 자체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육안으로 보이냐 안 보이냐 그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환자에서 실질적으로 턱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 뼈 여기 단차 있는 데거든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 뼈 단차 있는 데인데 여기서 피부로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조금 확대해 볼까요? 이걸 안 보인다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이걸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만져보면 만져질까요? 안 만져질까요? 이게 안 만져질까요? 이 갭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로 재보면 대략 5mm거든요. 5mm 정도 뼈가 튀어나와서 그 단차가 있는데 그게 안 만져질까요? 제 경험으로 보면 환자들 한 2mm만 돼도 이렇게 자세하게 만지는 분들 게 있어요. 느껴진다고. 심지어는 여기에 얼굴에 정맥, 동맥이 지나가는데 그 정동맥이 수술하고 나서 만져진다고 저한테 여기 뭐 뻘떡벌떡 움직이는 게 갑자기 생겼어요 라고 쫓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두께 1, 2m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손 줘보세요. 저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2mm, 3mm 정도 되는 겹도 만져지는데 이걸 안 만져진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때요? 자, 이 보형물을 빼놨어요. 그럼 여기는 안 보일까요? 안 만져질까요? 여전히 만져지고 여전히 보여지죠. 이거를 지금 주장하듯이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다고 거짓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메워지고 일부 맞고 일부 틀린 얘기죠. 이차각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생긴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이차각이라고 아예 칭하지도 않는다. 이건 본인 생각인 거고. 존재를 부정하고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생긴 이차각이 아닌 그 이상한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육안으로 안 보이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걸 절제하면 한몰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이 일을 안 했으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그럴싸해 보여요. 이런 논리 구조 이런 스토리라인이 그럴싸해 보여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 글을 읽고서 아 그러면 전진수라면 이차각 안 생기고 만져지지도 않고 매끈하구나. 그리고 설사 조금 나온 게 있으면 그런데 왜 절제해? 존재하지도 않는 거를 생기지도 않는 거를 왜 절제해? 지금 이 안에서도 논리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저처럼 따지지 않아요. 아 안 생기는구나. 없구나. 그런 이름조차도. 그런데 보여지는 거는 뭐 이차각은 아닌데 시간 지나면 없어지니까 무시해도 되는구나. 육안으로도 안 보이고 만져지지도 않는구나. 그러니까 없는 게 맞네. 그런데 있지도 않은 거를 절제하면 한몰 생기겠지. 그러니까 절제 안 하고 내비두는 게 맞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아주 요상한 논리구조로 요서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보자고요. 그럼 이 환자는 저한테 왜 왔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제가 물론 지금 수술하고 나서 한 달 결과라서 조금 부어있고 완전하게 결과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아직도 부어있고 그런데 오늘 환자분이 와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지금 많이 부어있는 거예요. 그러길래 어두운 많이 부어있죠. 이제 한 달 반 됐는데 조금 더 빠져야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환자는 저한테 어 선생님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피부 음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환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눈부 부분 조금 지우고 볼게요. 환자분이 그냥 본인 얼굴 다 보여줘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눈부분은 지울게요. 자 한번 피부 음영을 한번 보시죠. 이걸 갸름하다고 말할 수 있죠. 뾰족하니 갸름하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를 넙대대하다 말할 수 있죠. 선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저는 얼굴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저 뾰족하게 날쌍해지고 브이라인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이게 더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얼굴 중심선에서 이렇게 선을 가보면요. 일단 이 환자는 턱에 중심선이 안 맞아요. 턱이 얼굴이 삐뚬 것도 있기는 한데 지금 보면 이게 수직선이거든요. 코 얼굴 중심에서 중심선이에요. 입이 삐뚤죠. 아직 여전히. 비대칭이 있어요. 그런데 이 턱 중심에서 여기는 너무 없고 이쪽은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턱이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턱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면 그 기운 게 없죠. 똑바로 떨어지죠. 일단 그게 중심선을 맞추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땐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꺼져 있잖아요. 이렇게 꺼져 있잖아요. 그 부분을 메꿔서 조금 턱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고요. 또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렇게 늘어지고 패인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마치 여기 이중턱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그 턱선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턱이라고 말하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패이는 느낌 이 느낌을 조금 귀밑각을 만들어서 안정감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뭐 나는 뭐 옆모습은 모르겠고 난 정면에서 이렇게 뾰족하고 갸름한 게 좋은데 이게 예쁜 거야. 이건 넓잖아. 이건 U자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그래도 V자가 낫지. 이거보단 이게 낫지. 누가 보면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걸 좋아할 거냐 이걸 좋아할 거냐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고 판단하는 미의 기준도 다르고 선호하는 모양도 다르니까 누군가는 이게 더 좋다고 할 거고 누군가는 이게 더 낫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도 일반인들이 절대다수가 좋다고 할 모습은 이 모습이지 수술한티 절절나고 겉에서 꺼져있는 거 보이는 이 모습을 좋다고 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무조건 맞고 이건 무조건 틀렸다 라고 저는 말 못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게 좋아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반적인 선호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고 어떤 선생님이나 또 어떤 환자는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더 예쁘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복잡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중심으로 어떻게 장난하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서 턱 끝 전진술을 이차각에 대한 이해를 만약에 한다면 이 사람의 요설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 내용을 가지고 팩트체크를 해달라. 뭐가 사실이냐. 선생님 영상하고 다르다. 누구 말이 맞냐. 이런 질문을 작년 말부터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겨워요. 왜냐하면 같은 질문을 20번 30번 유튜브 방송에서 비대면 상담에서 대면 상담에서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사람인지라 아우 이 개소리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혼내주고 싶다. 또는 아우 그 개소리 하는 사람하고 진짜 대면 토론을 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얘기를 해주고 싶고 묵사바를 시켜버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자기 주장을 저런 식으로 풀어가는 요서를 풀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무슨 암행어사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때려잡으러 다니고 뭐 이런 짓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만 이런 생각이 휘둘리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환자들이 많아지는 거는 조금은 막고 싶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저런 환자들을 계속 만들어내면 저 입장에선 좋다니까요. 아니 뭐 환자를 공급해 주잖아요. 환자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저한테 고마운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런 요서를 하면서 수술을 저렇게 해주면 근데 입장 바꿔놓으면 저런 환자를 만드는 거를 본인이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애써 외면하는 것뿐 그래서 그런 경우도 보면서 아 의사의 인격적인 문제도 참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구나. 왜 본인이 보여지는 거를 아니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느껴졌고 그래서 이런 글을 보면 일반인들이 보면 얼마나 혼돈스러울까 또 혼돈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면 또 얼마나 또 머리 아플까 혼돈스러워하십시오? 또 혼돈스러워하십시오? 또 혼돈스러워하십시오? 혼돈스러워하십시오? 아멘